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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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자샷말고 사막 M60이 괜찮을 것 같다 돌아다니는 맵은 딱히 아니다보니까 위에 있다가 아 근데 자샷이 낮긴 해 일라는 퀴즈 자샷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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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샷이 났다 생각보다 파괴적이지 않아 딜이 퀴즈 쾌 쾌 쾌 쾌 감염하나 해야 이게 레벨 밸런스가 맞거든 쿠탄방어 띄우고 시작하자 이거 한 대 맞고 한 대 맞아줘야 돼요 이거 아이구야 레벨업 됐나? 돈 돈 돈 됐다 가자 쿠탄방어 넣기 더블 임픽트 나이스 떠잉까지 떴네 이번 판 되게 만족스러운 1라운드야 이거 감염도 했고 감염도 많이 하고 돈 많이 벌렸죠 오케이 내려가서 합까 게임 야 개똥 야 똥이 체금이 걸려 이제? 아니 왜? 아니 이 새끼 뭐야 얘 왜 여기 있는데 뭔데?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왜 뭐야 위에 스폰이었어? 숙주였어? 어? 어어 숙주한테 제대로 잘못 걸린 것 같은데 이거? 나이스 감염 다 했고 더블 임픽트 나이스 패스 릴리에요 이거는? 퀵 체인지 슈발 뭐야 변이 왜이래? 변이 너무 지리는데? 어 여기 잘 가시고 이야 낭만이 제대로 먹었네? 이거 그냥 플러스 구매로 그냥 가야될 것 같네요 카모 듀카 조카고 쓰레기고 에멜사 투쿠토마 이걸로 가야될 것 같은데? 성수도 있고 에멜사 이거 이거 그래도 어시호는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럴라고 썼지 그치? 재생강 아 오케이 야 변이 봐라 야 이거 변이 봐라 이거 퀵 체 다 떴다 아 씨발 변이가속 이거 스타 체이서로 분위기 전환 한번 해야되요 이거 자 이번에 제대로 갈게요 자 퀵 체인지 스타 체이서로 진짜 S티옵니다 자 퀵 체인지 스타 체이서로 진짜 S티옵니다 야 변이 봐라 야 변이 봐라 자 퀵 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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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버그급으로 꽂죠 지금 자 퀵 체인지 자 퀵 체인지 자 퀵 체인지 자 퀵 체인지 야 29캠 와아아아아 변이빨이 진짜 레전드입니다 지금 예? 버스컷 들어주고 고변할 쓰고 아 열광 누르고 고변할 해야되는데 아 나 진짜 초보적인 실수를 해버렸네 아 이왕 이렇게 되면 누머나 쓰자 너무 초보적인 실수를 했어요 너무 초보적인 실수를 했어요 아아아아아 시바 열광 까보야되는데 X댓네 이거 딜차이 딜차이 두배인데 이거 X댓네 이거 그냥 에? 변이빨로 몰아붙이자 여웅을 그냥 뿌질까? 어차피 여웅때 재밌게 못해요 그냥 영웅 또채게요 영웅 빨리 꽂고 카르마 또 채우는게 나 어차피 영웅 써봤자 아반데 망라에 영웅 아바 써봤자 아무도 가면 많이 줍니다 후방가면 고변할 있을때 빨리 그냥 영 꽂고 이거 이거 스타체이서 SR도 이 속도로 나가나요? 궁금하다 한번 써보자 어 나가네 아 근데 반동이 반동이 제어가 잘 안된다 어 되긴 된다 반동제어가 잘 안돼 이게 야 근데 이거 폭격 봐라 이거 돌았다 진짜 나와봐 나와봐 이야 스타체이서 SR도 충분히 재미보네 이거 근데 이제 슬슬 스타체이서로 좀 힘들어요 어 드라를 아 드라 그래 드라를 쓰자 그냥 이제 슬슬 스타체이서 힘들어져 이게 스왑도 많이 힘들어지고 이제는 아 영웅 근데 아 좀 준비 야 좀 준비를 많이 하는게 진짜 자 이번엔 카르마를 좀 빨았어요 자 이번엔 카르마를 좀 빨았어요 내가 이카로스가 있는데 이제 이카로스가 너프되고나서는 약간 별로 쓸모가 없어가지고 러잉으로 가자 이제 남들보다 빠르게 러잉을 쓰는거라 이게 속도가 이게 감염이 잘 될 수 밖에 없어 남들보다 빠르게 러잉을 쓰는거라 답 없죠 이게 한 7가면 했나? 9가면? 야 라운드 터뜨려 버렸죠 이러면은 이제 내가 숙주된거 치고는 상당히 이제 이득이 있는 플레이 이제 이렇게 아 좀 문앞에서는 좀 아 롤발로 함 들어갈까? 이거? 어? 롤링 발칸 함 들어봐? 아 사이저 될까 그냥? 아 롤발 함 들어보자 롤발 애가 이제 스타체스 상류관이지? 이런데서는? 암! 어? 아니 아 나 얘기했잖아 카르가 또 찬다고 펜 어디 아 아 오케이 탄.. 야 탄생 있었네 이러면 됐다 탄생 있다 탄생 있다 이게 이제 스타체이스 상류환이죠 에 풀쳐진이 오히려 더 안좋아요 롤발은 5만 야 롤링발칸이 이런데서는 진짜 야 성능 고트여 이자식이거 이게 경직 안먹는 저 좀비있지 이쪽이 버티기 같은거 터져버리면요 자 이거좀 잘 갈겨줘야죠 일단 영원 간판에 쓸게요 야 치명가 뭐에요 이거 야 치명가 뭐에요 이거 와 시바 살긴 살았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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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삼시키 야 먹을만큼 먹었습니다 이제 감염 안돼요 자 저는 먹을만큼 먹었기 때문에 나만 먹을 수 없잖아 그치 어 감염해줘야지 나도 애들 이제 카르마 쓴다고 나도 이제 감염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번에 자 변이가서 바꿀게 좀비로 코끼리 하나 야 지금 내가 지금 그것도 있잖아 이카로스도 있어가지고 이거 간임에도 해도 되고 러잉에도 되고 지금 이번에 감염 제대로 해줄게 애들아 내가 좀비 모든 변이 발동 일단 해놓고 이카 덕점되네 이렇게 되면은 이따 나 여론 애들이 제일 잘 잡혀요 그니까 돌아와야 돼 이거를 예상하지 못하게 이거를 예상하지 못하게 이거를 돌아가야 돼 내가 이제 또 갈고리가 있으니까 여웅들 낙살을 시킬 수도 있어 이걸 또 슬슬 이제 한건 들어가주고 소녀 하나 잡아주고 슬슬 헤비로 바꿔주고 나 이제 그 스킬 다 빠져가지고 이제 못쓰겠다 영혼 저거 너 너 너 너 있냐? 너 체중 있냐? 체중 없으면 나한테 한마디 할텐데 이거 좀빵 뿌리다고 애들 알아서 알아서 낙사돼 알아서 알아서 낙사된다 애들 어 너 불통 들었어 일로와 라피 들었어? 낙사 낙사 까비요 애들 알아서 낙사됩니다 여기 찢기고 있으면은 어? 낙사되잖아 애들 알아서 낙사된다고 나 이거 발골이라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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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간다 한명 갔잖아 어? 여기 위에 재키고 있으면은 어머어머 이카로스 반대 긁었어 필 이카로스 까비요 까비요 소녀야 너 깝시다 이카로스한테 가는거야 이 자식아 이카로스 안돼 필 카 여우 카 바로 러잉 골라주고 스킬은 안되네 스킬 200초 출발 아 이게 패비로 가자 여웅들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이만한 좀비가 없지 어? 야 얘들아 이제 알아서 놀아라 가만히 있을게 나는 야 여웅들 한번 재밌게 해주자고 어? 가만히 있어어줄게 이제 뒤에서 구경이나 하자 구경만 하고 아바라 얼마나 먹는지 함 봅시다 여웅도 뒤졌고 아이구야 많이 못 묻네 이게 아바 하나라가지고 생각보다 킬이 안돼 야 맛있다 야 맛있다 이거 맛있다잉 야 맛있다잉 야 맛있다잉 야 맛있다잉 한 CDC 야 맛있다잉 iş